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니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죠 제가 이번에는 혼자 하는 브이앱을 바로 가로로 설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집에 있구요 막 잠에서 깨어난 상태랄까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어 이거 어 뭐야 왜 그래요 저녁 먹었냐구요 음 그래서 제가 왜 어 다들 멤버들을 뭐하니 어 다들 라면을 먹었단 말이에요 저도 준비했습니다 짜다다 저도 목소리가 미안해요 저도 저도 어 이제 릴레이로 라면방송을 시작해볼까 가는데요 지금 물을 넣은 지 한 3분 정도 될 것 같구요 1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에 또 이상한 티 입고 있을 것 같아 라는 귤에 봤는데 이상한 티 아니구요 제가 사랑하는 개짜가족티 입니다 아 혜린이 참치 김치 잖아요 그렇죠 혜린이는 라면을 잘 안먹어요 저희 그럼 다 먹었나보네요 아우 우리 회사 직원 언니가 힘들만 하겠어요 미안해요 어 이상한 티 아니라고요 개짜가족티 입니다 아 음 댓글 댓글을 읽어볼까요 이상한 티 아니라 왜 다들 먹방 집에서 다들 뭐 하는게 있겠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겠죠 뭐 요즘 저희가 사실 그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메이크업이 되어있죠 아 여러분 미안해요 이게 연결이 좀 불안정했어요 계속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 어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어 다들 집에서 마땅히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마 먹방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자꾸 연결이 불안정한거지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았는데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좀 연결이 안정될까요 화질은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러면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면 열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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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열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그렇습니다 그 젓가락은 명인만두 콜라보레이션 조금 불었나본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전 이렇게 알뜰하게 만두가 남으면 아니 젓가락이 남는게 아니라 젓가락이 남으면 이렇게 젓가락을 해놨다가 또 먹고 이렇게 살림꾼 나름 살림꾼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 역시 물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물은 만약에 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 요정도까지 넣어야 정말 맛있는 라면 입니다 강추 일반사람보다 짜게 먹기 때문에 이 선에 맞추면 일반사람들이랑 똑같은 그 음 음 염도 하지만 요정도 물을 좀 적게 넣으면 남들보다 조금 짜게 먹을 수 있다 느낌적인 느낌 레츠고 아 뭐라 해야되니 아 역시 혼자 브이로그 받는건 좀 힘나요 그죠? 음 짜면 안되요 아 짜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네 뭐 그쵸 하지만 저 오늘 이거 첫 끼라서 네 조금만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하시는데 감기에 걸렸어가지고 감기에만 걸리면 이렇게 목이 나가지 않죠 그쵸? 하지만 어 굉장한 사건이 여러개가 있었어요 그것은 곧 어 공개가 될겁니다 저희 그런 어 이제 컴백 프로모션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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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실거에요 하지만 걱정 안 마세요 건강하니깐요 아프지 않습니다 아 예전에는 이 정도면 하루면 나왔는데 요즘은 병원을 가고 해도 제법 걸리네요 아 속상한 점 저는 좀 뜨거운 걸 못 먹어서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서 이렇게 압조씨를 이용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누구에요? 나이가 들어서 혼나요 나이가 들어서 누구에요? 자꾸 이렇게 하면 혼나요? 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맛있네요 음 여러분 맛있네요 아 지금 혹시 아 지금 혹시 아 누가 댓글로 설거지거리로 방금 거 캡처하지 말아요 이거 음짤 노노 음짤 노노 음 음 잊어주세요 자 편집 편집 음 아니다스 편집 편집 네 음 누가 자꾸 댓글을 자꾸 웃긴 거 써요 누가 자꾸 설거지거리를 만드는 한지 이런 거 하니까 웃기니까 자꾸 먹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음 음 지금 지금 드립 먹었어요 지금 아 여러분 드립력이 상당하시네요 음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음 음 맛있어요 혹시 저녁을 안 드셨나요 아직까지 아 여러분 어떡해요 저 요즘 살쪘어요 뛰놨나요? 음 음 그래서 고민인게 살쪄서 살짝 조금 동안이 된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음 조금 좀 귀염귀염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좀 또 살이 빠졌을 때는 살짝 좀 어 좀 뭐라지 좀 무대에서는 좀 멋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 살을 빼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 유지를 할지 아니면 아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찔 것 같기도 하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도 있고요 턱살 보여요? 저 턱살 보여요? 음 어떡하지? 여러분 어떡할까요? 살을 좀 뺄까요? 아니면 그냥 지금이 괜찮나요? 솔직하게 정말 정말 뭐 하니를 좋아해서 이런 거 없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음 더 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Are you okay? 지금이 좋음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좋음 답정너 같은데 답정너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완전 요즘 완전 고민 완전 고민이에요 살 살을 빼야 할까 말까 어 빼지마 지금 좋아요 오케이 제가 댓글을 쭉 읽어본 결과 쭉 읽어본 결과 지금 이게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여러분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정말 어 별론데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 컴백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하지만 어 그렇죠? 다시 한번 나만 살 찔 줄 없지? 그래 이런 이런 마음은 안 돼요 이런 마음 저를 저의 저의 제 브앱을 보고 계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진지하게 진지하게 내가 하니의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하니의 메이킹한다 이런 느낌 자 레츠고 빼지마 예뻐요 근데 라면 먹으면서 이런 아 한 끼 한 끼 안 빼도 됩니다 음 어 빼지마 빼지마요 빼지마요 절대 빼지마요 내일 해 이 정도로 괜찮아 라면도 아파 오케이 알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빼지말라고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래요 살은 있다가도 없는 것 없다가도 있는 것 야 책임 전가 아닙니다 어우 맛있네요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 빨간물이 어때요? 빨간물이 괜찮아요? 좀 인어공주 같아요 어때요? 생각보다 이 색이 물이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피 걱정을 하시는데 염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거 V LIVE 할 때 우리 파티 있을 때 파티 파티 이모티콘이 있었는데 오호 새로 이건가? 왜 안되지? 얼굴을 인식시켰는데 아! 됐다 아! 됐다 뭐야? 왜 얼굴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? 왜 못하는 거예요? 왜? 왜 안되는 거예요? 어 핸드폰이 이상한 건가? 살짝 기분 나쁘라고 하네요 하지 말라는 거죠? 이런 거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왜? 왜 안되는 거지? 이럴 때 살짝 아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제 핸드폰이 얼굴 인식을 해서 잠금을 풀어야 되는 핸드폰인데 아니 안경 쓰면 인식 못하고 그래서 안경 쓴 얼굴로 만들어놨다고 또 메이크업 받으면 인식 못하고 살짝 내가 그렇게 많이 다른가?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 먹었네 아 파티는 저희 저희 아빠 집에 있어요 외국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외국에 많이 많이 가니까 파티가 혼자 집에 있어야 되니까 좀 아빠한테 아빠 잠시만 우리 파티 좀 맡아줄 수 있어? 이렇게 부탁했는데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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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파티가 너무 예쁜가봐요 막 아빠 오면 막 와서 개냉이라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막 반기고 막 뭐 아빠 갈 때는 또 이렇게 막 하고 아빠 옆에서 막 자고 팔베개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빠만 그렇게 따르거든요 아빠가 아빠가 너무 예쁜 예쁜지 근데 제가 아빠 이제 나 좀 저번 활동 끝나고 아 저번에 이제 외국 가는 스케줄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아빠 나 이제 파티 데리고 갈게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또 외국 그렇게 나가고 스케줄 나누면서 파티 또 혼자 내둘려고 뭐 달라고 데리고 가야 하는데 막 이렇게 그냥 파티도 여기 있는 거 좋아하고 아빠도 어 아빠가 잘 해줄 테니까 얘 얘 아빠 어 이렇게 파티 얘 해라 그래서 알겠다 알겠어요 이러고 그랬죠 근데 파티가 사실 저희 집 집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아빠 집이 더 넓으니까 거기 있는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밝아졌어요 막 너무 엄청 뛰어다니고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막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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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자고 막 아빠 오면 막 막 달려가서 막 그러고 아빠한테 안겨 있고 네 파티가 집사를 변경했죠 제가 가면 안 척도 안 해요 사실 굉장히 섭섭한데 그래서 파티는 아빠 집에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아니죠 제 집사가 바뀌었어요 라면 허전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네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보다 아빠 집에 있는 게 파티한테 더 좋은 거 같아서 그게 파티를 더 위하는 거 같아서 자주 보러 가죠 그 대신 기회만 제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때 파티를 데리고 올 거예요 너 인어 아가씨 완전 닮았어 인어 아가씨 외국 분이신 거 같은데 얘는 이전에 인어 아가씨 드라마가 있었죠 아 근데 여러분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네요 저희가 아 시계없네 지금 몇시지 이제 저는 그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면도 다 먹었고요 끝니스 아무튼 저희가 컴백이 된 지 얼마 안 남았어요 멤버들 다 모두 열심히 저희가 또 이따가 레슨을 안무 연습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정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사실 조금 불안하기도 하죠 매 앨범이 나올 때마다 그런 건데 이번엔 특히 더 조금 새로운 도전 도전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항상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스포 한마디 스포 한마디 어 아마 제목은 공개가 됐을 거예요 내일 해 그럼 제가 스포 한마디를 하면서 브앱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내일 해 빠이빠이 제가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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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оз